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물TV 윤태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가 났을 때 이미 났을 때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폭발을 하게 되면 내가 그 후폭풍을 내 뒷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 죽고 나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참는 방법이 있다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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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그 참은 분노의 에너지가 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커멓게 다 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자책을 하면서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 건강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화를 폭발하거나 또 누르거나 참거나 하는 것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났다 일단은 뭐 안 났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일단 났다 그러면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요 일단은 스탑 ARS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스탑 화가 딱 나는 순간에 올라오는 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이거 알면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화가 올라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브레이크를 스탑 화가 지금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누르지도 말고 폭발하지도 말고 스탑 저는 스탑 ARS라 그러거든요 ARS가 뭐죠 Automatic Response System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확 튀어나오는 것은 스탑 스탑 자기 자신한테 스탑 하고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하면 시계를 멈추는 것과 똑같아요 딱 모든 걸 멈추는 거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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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그럼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멈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폭발을 할 건지 눌룰 건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 올라왔어요 놔둬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자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퍼져나가요 내 몸 밖으로 이렇게 참는 것도 아니고 스탑 하고 있으면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나를 알아보는 거죠 나를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올라오는구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스탑 멈춰 이렇게 불러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1단계는 우리 심리학자들은 90초라 그래요 그러면 1분 30초죠 에너지가 일단 발생이 되면 90초 지나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쁜 감정도 그렇고 분노 감정도 그렇고 그냥 이게 얼마큼 간다고요 90초 이거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 하고 브레이크를 딱 잡고 몇 초? 90초를 멈추는 거야 90초를 멈추는 거야 물론 잘 안 되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ARS가 뭔지는 제가 다섯 번째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라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도무지 그래도 안 된다 막 스탑 스탑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액세트가 간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했나 36개 도망쳐라 현장을 떠나라 일단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일단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스탑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슬그머니 현장을 떠나세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현장을 도망가세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리 이동 저는 그랬어요 일단 예전에는 제가 화장실로도 피했어요 화장실 회사에서 상사한테 꾸짐을 듣거나 그러면 대둘 수는 없잖아요 폭발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따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나와서 저는 이렇게 수도에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많이 씻었어요 제가 화기가 많거든요 물이 담으놨더라고요 물이 물이 물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물 터치를 좀 해봐라 우리가 화잖아요 화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입이 바싹 바싹 말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일단 도망가잖아요 딴 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 손 닦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명상이죠? 아니면 화장실 변기에 가서 앉아도 돼요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손을 닦든지 물을 대거나 아니면 여러분 샤워를 하거나 하거나 목욕하러 가거나 물을 한번 컨택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손을 계속 닦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날 때까지 하냐면 입에 침이 날 때까지 입에 뭐가 날 때요? 침 입에 침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승화강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땐 주화임마라고 해서 이 화가 화에너지가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머리를 치고 올라왔죠? 여기가 열이 확 난단 말이에요 열이 여기가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해서 손을 씻으면 수승화강이 돼요 물기가 위로 머리로 올라가요 그리고 화기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물기가 올라갔으니까 입에 뭐가 많이 고여요? 침이 고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상이구나 화가 났구나 지금 고요한 상태구나를 체크하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입속에 있는 침이에요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탄다면 여러분은 아직 화가 난 거고 침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 여러분은 이제 뭔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흙탕물이 막 됐는데 그걸 조용히 놔두니까 흙이 진흙이 이렇게 가라앉고 물이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입에 침이 졸졸졸졸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즐겁고 신날 때 그럴 때 나오는 게 침인데요 여러분 고요하게 일단 끊어버리면 된다는 그 생각과 그 자리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무시하는 거죠. 내가 잡았던 거를 탁 놔버리라는 거죠. 내가 잡고 있으면 이거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 화하고 분노하고 싸워봤는데 내가 뭐든 웬만한 건 다 이겼는데 이 화하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분노라는 에너지하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제가 백전 백패했어요. 얘는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화가 더더더더 커져요. 그래서 화를 불러.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얘를 꼭 붙잡고 있으면 놔야 돼. 불 자잖아요. 불화는. 그래서 이거 맹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맹물처럼 탁 놓고 가서 손을 씻고 샤워를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식혀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입에서 침이 나올 때 그 느낌을 받을 때 아 내가 이제 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걸 화낼 일인가? 정말?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이거 100% 오른가? 또 입장 바꿔 생각하고 또 화낸다고 문제가 풀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나는 거예요. 침이 살짝 날 때 그때 역지사지할 수 있고 이게 과연 내가 화를 낸다고 풀릴 일인가? 과연 내가 꼭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도망가서 현장을 떠나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걸어라. 걸어라. 걷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냥 무작정 걷는 거예요. 걸으면 여기 머리에 쌓였던 에너지가 주와 입맛에서 쳐 올라갔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이게? 신경이 다리로 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걷다 보면 침이 뽀글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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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 화가 삭혀졌구나 내가 지금 괜찮아졌구나 하는 거는 입에 침이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물터치 했고요.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뭐라고요? 걷기를 해봐. 그냥 무작정 걸어라. 산책을 하고 그냥 경치를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몸으로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걸으라는 게 안 걸어도 되지만 가능한 한 몸으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러 가는 방법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자꾸 생각이 오르니까 몸으로 움직이면 내 관심이 어디로 가요. 몸으로 가잖아요. 몸으로. 관심이 발로 가고 테니스를 치면 이리로 가고 그래서 아까 잡았던 화가 어디로 가요. 테니스 채로 가고 그렇죠? 탁구로 가고 뭔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관심사를 옮겨라. 그래서 걷기를 네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화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존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성격마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고 생존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거미는 거미 생존 프로그램이 있고 모기는 모기 생존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죠? 매미는 매미 생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생존 방식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매미 보고 모기 생존 방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방식대로 안 되고 내 기준대로 안 되면 뭐하고 있어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또 객관적이라고 생각해 친구한테 물어보고 내가 맞지? 맞지? 하고 동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솔루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두려움과 집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아홉 가지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존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이 나처럼 내 기대, 내 기준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알게 되면 웃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알거든요. 저 사람은 생존 방식이거든요. 저 사람은 곱하기야. 이 사람은 더하기야. 이 사람은 10과 10을 주면 100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더하기니까 20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100이니까 0이라고 그러고 각자의 기본 생존 방식 정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면 웃음이 나고요. 모르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가 드리는 아주 근본 처방법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알면 웃음이 나고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 맞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곱하기가 곱하기라는 프로그램 생존 프로그램을 갖고 더하기를 보고 빼기를 보고 나누기를 보니까 다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고 분노하고 자기 생존 프로그램 곱하기로 바꾸라고 강의하는 거다. 이거는 횡포 중에서 가장 큰 횡포다. 결국은 화가 나는 거는 저 사람들이 나를 화내게 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결국 화는 누가 낸 거예요? 내가 낸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누굴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지.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희생자라고 그러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한 이 분노 에너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타고난 성격을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방송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요. 모르시면 어디 오라고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다르다 카페를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또 아니면 이 맹물 유튜브에 쭉 보시면 제가 MBC에서 방송한 아홉 가지 성격에 대해서 시리즈로 방송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것에 집착을 하고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웃음이 난다니까요. 상대가 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스탑 ARS해라 말을 하지 말고 90초로 1단계를 버텨라 두 번째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현장을 떠나라 도망가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터치해라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방식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추천하는 건 물을 달아 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물 숫자 이렇게 맹물 같은 거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물을 닦거나 물을 뿌리거나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찬물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수승화강이 된다. 물기가 위로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가 차분해지고 냉정해지고 화기에는 다시 단전으로 아랫배로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침이 고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걷기 몸을 움직여라. 산책 좋고요. 운동하는 것도 좋고요. 왜 걸으라고 그랬어요? 걷다 보면 내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내 머리에 있는 환한 에너지가 내 단전으로 내려온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기혈정이라고 해요. 내가 걸으면 발바닥에 느낌을 알면 마음이 발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머리에 있던 에너지가 발로 내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움직여라 하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타고난 성격을 공부해라. 내가 누군지 내 두려움이 뭔지 내가 뭐 할 때 싫은지 어떤 사람은 지루한 거 반복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 싫은 사람은 그걸 주면 화를 내요. 또 어떤 완벽주의자는 뭔가 일이 어설프게 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막 버럭거리고 화를 내요.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뭐라고요? 타고난 성격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화를 안 내면 제일 좋겠지만 화를 어쩔 수 없이 욱 할 때 이건 왜 그러는 거지? 내 성격에 무슨 집착이지? 무슨 두려움이지? 이걸 알고서 스탑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맹물TV 윤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뭐한다고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이 홍보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